2024년 9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샌즈랩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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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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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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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핑거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2024년 9월 25일 수요일 매매는 이렇게 마무리하였습니다. 편집된 종목 이외에도 다른 많은 종목들을 매매했지만 그닥 재밌거나 좋은 매매들이 아니라 편집은 생략했습니다. 수요일장 매매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